대체 그 아이가 누구의 아기란 말이냐? 누구의 아기라고 묻고 있질 않느냐? 소장, 이 예고의 아기이옵니다. 철인이 도망을 치려는 이유는 제 아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제가 죽어야 마땅하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제가 철인을 범하고야 마라사옵니다. 철인은 아무 잘못도 없사옵니다. 다 제 잘못이옵니다.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놈아! 도저히 마십시오가! 이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동작 이 예고 이놈을 오게 가져라! 나부터 수용을 구하십니다. 거미를... 대조영에게 보낼 수는 없소! 폐하께서 이미 함용하신 일입니다. 잡아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미가! 대조영을 따라 고구려 땅으로 가려하고 있소!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미는 내 아들이고 장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랑국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도 거미는 우리의 자식입니다. 장군께서도 이 영주를 떠나십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영주의 서쪽에도 많은 당나라 군대들이 있습니다. 대조영 장군이 동쪽으로 진군한 동안 장군께서도 서쪽을 병정하십시오. 군마와 병장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못 수금합니다. 대조영 장군보다 공이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군형을 정비해서 출정 준비하십시오. 고맙소, 부인. 내 잠시 감정에 얽매여 분분을 잃어서 부인의 충고를 약으로 삼겠소. 내 방듯이 영주 선압 쪽의 당나라 군사들을 다 몰아낼 것이오. 대하,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사옵니다. 그동안 짐은 요동의 당나라 세력이 무척 마음에 걸렸었다. 마치 대조영 장군의 짐의 마음을 헤아려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반갑고 대견스러운 일이냐. 우리 거란국은 대조영 장군의 이번 출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오. 출정 준비는 다 끝났느냐? 예, 할아버님. 대조영 장군은 지금 즉시 출병하라. 동쪽으로 진군하여 당나라 군대를 요동에서 싹 몰아내거라. 예, 배야. 총! 대조영의 요동청발 기록에 의하면 거란의 반란이 있으니 영주의 동쪽과 서남쪽으로 거란국 토벌떼들의 대규모 진군이 있었다 서남쪽으로 진군한 경사들은 주로 거란과 습족, 해족들이 포함된 연합군들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진군한 군대는 옛 고구려와 말가래 군사들로 추정됐다 동쪽으로 진출한 옛 고구려 군사들은 영주 동쪽의 당나라 주둔지와 요동지역의 여러 성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도구려 정통성을 계승한 대제곡 8회는 그렇게 그 위대한 초석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군께서 출정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오 허면 철이 마마이십니까? 그렇소 과연 폐하의 따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바빠질 것이다 지원군들이 도착하는 즉시 출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만의 준비를 하거라 예! 장군! 가자! 군사께서도 출전을 준비해 주시오 송구하옵니다만 수시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이번 토벌에 참가하지 않겠단 말씀이시오? 이곳에 남아서 할 일이 아주 많사옵니다 할 일이 많다니요? 비록 동쪽과 서쪽으로는 아니었지만 이번 토벌은 장군과 대조영이 명예를 걸고 공을 다투는 각축장이 될 것이옵니다 소시는 이곳에 남아 천하를 살피며 동쪽을 견제하고 서쪽을 지원할 것이옵니다 적당한 때에 합류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곳 영주에 남아있겠사옵니다 그것이 장군을 돕는 길이옵니다 듣고 보니 군사의 임무도 아주 막중하군요 보리하시오 어이 일이 쉬옵니까? 그래, 폐하의 환호는 어떠신가? 그리 나쁘진 않사옵니다 그리 나쁘진 않다, 유감이로구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자네, 한 번만 더 날 도와주게 이번에는 아예 폐하를 영영 못 깨어나게 해줄 수 있겠는가?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쒸 자네가 폐하의 목숨을 거둬오라는 말이네 자네 솜씨라면 목숨 하나 거둬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죽을 죄를 지은 몸이야 물에 빠진 몸으로 피에 젖을 것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난 오해이자 이 나라 백성이 옵니다 나라님을 내 손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나 역시 이 나라의 백성이자 그분을 모시는 신뢰이세 허나 어찌하겠는가?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분이 지금쯤 승하를 해주셔야만 하네 한 번만, 한 번만 더 용단을 내려주시게 소모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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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걸로 하겠사옵니다 소모하옵니다 무슨일이여? 우리 어르신께서 자네를 좀 보자고 하시네 방금 봉오는 길이여 볼일이 없어요 아, 보고 왔지. 또 볼일 없음 말고. 왜, 왜 이럴 씨. 군사 어른, 분부대로 과행했사옵니다. 시신은? 아무도 못 찾는 골짜기 묻었으니 심려치 않으셔도 되옵니다. 하운데 군사 어른, 진정 그 일을 치르시려 하시옵니까? 광제 폐야를 진짜로 해시려 하시옵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이시네. 여러 사람을 위해 조금만 일찍 눈을 감아달라는 것 뿐이야. 하운데, 저, 만에 하나 이 일이 이해고 장군께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네만 입단속을 잘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질문도 하지 말게. 알겠사옵니다. 그럼. 저쪽 멀리 보이는 강이 요하이옵니다. 저 강을 넣으면 꿈에 그리던 요동벌의 발을 내딛게 되오. 형님, 대체 이게 얼마만이오? 우리가 다시 요동땅에 돌아오다니? 흙냄새며 바람냄새며 고구려 무장들의 혼이 살인 그 요동이 맞구나. 저 요하가 고구려를 지키던 최전방 요사라 들었습니다. 그랬지. 당나라며 수나라며 저 요하를 건너서 고구려를 침공했다. 하나, 수많은 시신들을 남기며 도망치듯 건너던 강도. 바로 저 요하지. 우린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못난 후손들이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이제부터 우린 다시 미래를 만들 것이다. 형님 말이 백번 없습니다. 까지껏 빼앗겼으면 다시 찾아오면 되지 뭐. 본영을 이곳에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하나? 이 장군! 이곳에 진영을 세우라! 요동의 성은 다른 어느 나라의 성보다도 견고하게 지어졌네. 지켜내는 군사들의 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는 없을 것이네. 그렇사옵니다. 장군.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져온 군량만 다 소비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사옵니다. 대신 우리만큼 요동을 잘 아는 군대도 없소이다. 그렇소. 내 집 안방을 어찌 들어갈지 그걸 왜 모르갔소? 우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동 외곽에 작은 성들이 여럿 있사옵니다. 그것부터 공략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곧바로 안동 도어부가 있는 이곳 신성을 공격할 것이다. 안동 도어부가 그곳에 있으니 요동의 심장부와도 갔소이다. 처음부터 그것을 공격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소. 예전에 요동을 침범했던 수나라와 당나라가 왜 배태해서 돌아갔는지 잊었느냐. 전쟁을 오래 끌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절대 시간을 끌어서는 아니란다. 신성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빼앗고 안동 도어부를 없애면은 요동의 각 성들이 크게 동요를 할 것이다. 신성은 요동에서 가장 큰 군수창고가 있는 곳이옵니다. 그곳을 함락할 수만 있다면 요동 전체를 정벌하는 데 큰 교두보를 마련하는 셈이 될 것이옵니다. 생각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사옵니까? 당장 신성으로 쳐들어 갑시다. 요하를 건너고 나서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불기의 몸이 될 수가 있다. 천병을 이끌고 앞장서겠소이다. 본대를 이끌고 천천히 뒤따라오시오. 제가 걸사비우 장군을 돕겠사옵니다. 그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성까지 당도하는 동안 별다른 접전이 없애할 터인데 지금쯤이면 당나라 황실에서도 우리의 출병 소식을 알았을 것이다. 왜 대답들이 없소? 대조영이 요동으로 진군을 하고 있소. 이 해고 또한 대대적인 토벌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 않소? 속이 시원들 하시겠소이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토벌대 원정을 뒤로 미루더니 꼴들 좋소이다. 폐하 고정하시오서서. 지금 거란국과 대조영을 없애기 위해 방도를 찾고 있는 중이옵니다. 대체 언제 그 방도를 내놓겠다는 거요? 내가 죽거든. 이 나라가 다 망하거든. 그때 내놓을 참이시오? 폐하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어찌 그리도 불길한 말씀을. 불길하지 않게 그대들이 나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시오. 폐하 지금은 힘을 아끼고 이이제이로 오랑캐를 섬멸할 때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서린기 장군께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곧 돌골의 묵철이 영주 땅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옵니다. 어느 세월에요? 대조영이 요동을 정벌하고 이 해고가 이 장안석까지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그대들에게 맡겨서 지지부지할 것 같으면 내가 직접 전장에 나설 것이오. 폐하! 여자라서 못할 것 같소? 예전부터 우리 당나라는 황제가 직접 전장을 지휘했소이다. 나 이 성신황제도 예외는 아니오. 폐하! 지금 폐하께서는 옥차가 미려하시옵니다. 우선 옥차를 보조를 하시옵소서.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다치시옵! 이 당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옥채나 보존하고 있으라니. 모두 물러들 가시옵!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물러들 가란 말이여! 다치시옵소서 폐하! 찾아계시오 묵철간. 곧 장안성으로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소. 대조영이 요동정보에 나섰다는 정보가 있소. 아니, 알고 계셨소이까? 예헤. 아니, 우리 황제평학교에서 대조영에게 화친사절단을 보냈다는 정보는 모르고 계신 것 같소이다. 화, 화친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조영에게 요동정보를 그만두는 대신 경제적인 원조를 해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실 모양이야. 원조라니? 뭘 원조한단 말입? 그게 좀 복잡하오. 우리 폐하 깨우서 내 거신 조건이 돌고루게 내 건 조건과 꼭 같소이다. 가 내서 뭘 뜻하는 것이겠소? 돌고가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조영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겠소? 하면 대조영과 손을 잡고 우리 돌고를 치겠다. 그 말씀이시오? 그 뭐, 직접 말씀은 없으셨지만 꼭 눈으로 속을 봐야 만두 맛을 아는 건 아니지. 당치도 않다. 대조영과 손을 잡고 우리 돌고를 치다니. 이게 다 가한이 자처한 일이오. 뭐라? 내 그동안에 누누이 말하지 않았소이까? 진직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아직 대조영이 당나라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조영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야. 그리 원하던 요동을 준다는데 받아할 연유가 없지 않은가? 요, 요동을 내준단 말인가? 우리 당나라는 모든 변방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 한쪽 팔을 잃고 다른 사주 육신을 다 구해낼 수만 있다면 마땅히 그리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만 당나라로 돌아가야겠소이다. 그동안의 대접은 훌륭히 받고 가네. 장군! 장군의 제안이 아직도 유효하오. 우리 돌골과 손을 잡겠다고 하던 그 제안 말임. 늦었어? 저, 장군! 하나! 우리 황제 폐하의 뜻에 따라 가하니 직접 영주를 공격하겠다는 침필서화를 써준다니 이 사람이 애는 한번 써보겠소이다. 좋소이다. 침필서화를 써주겠소. 그럼 이 진영에서 제일 빠른 말로 세필 만나해 주시오. 내가 혹시라도 빨리 장원성으로 달려가서 가하니 뜻을 전하리다. 알겠소이다. 흠흠 장군께 기니 드릴 말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이 야심한 밤에 찾아올 리가 없을 터인데 이 나라의 흥망이 천각에 달렸으니 어찌 안급하겠습니까? 폐하 때문에 그러시오.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이다. 허나 폐하를 믿는 수밖에 더 무슨 방도가 있겠소? 방도를 일러주면 행하시겠습니까? 아니, 행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를 대조영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장군께서 직접 나서서 대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여? 내가 해야 할 그 대의라는 것 그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여? 대조영도 없고 이해고 장군도 곧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이옵니다. 장군께서 폐하를 밀어내고 권자를 찬탈하십시오. 뭐? 뭐어라? 폐하를 없애버리란 말이여입니다. 그것이 장군을 위한 길이고 이 거란국을 위한 길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시니 그 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이 닥치거라! 나보고 폐하를 시해하라는 말이냐? 반역을 저지르란 말이냐? 나라를 망하게 할 놈은 폐하가 아니라 바로 네놈이었구나! 용서지 않겠다! 거미의 아버지가 거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해고 장군이 아닙니다. 바로 대조영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야? 거미의 친아버지가 대조영이란 말이여니다. 이 거란의 황선이 고구려의 피출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폐하께서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란의 피가 아니라고 손자를 내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유 때문이라도 폐하께서는 대조영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나라는 고스란히 고구려의 피를 가진 대조영 부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장군의 심정 이해합니다. 하오나 장군. 고개를 돌린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곽에 달려있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실 분은 장군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장군이 처한 현실이옵니다. 내 손으로는 절대 폐하를 시해할 수 없네. 그렇다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외면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보시게 군사! 수신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장군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미가 대조영의 아들이라는 사실 말일세. 그렇다면 폐하께서도 권자를 내게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허나 만약 폐하께서 장군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권력의 눈이 멀어 조카손자를 궁지에 빠뜨렸다고 차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군을 이해고 장군이 구명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철이 마마가 구명을 해주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이해고 장군이 출병을 하기 전까지 무슨 결정을 하든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난, 난, 난 못하네. 내 손으로 어찌 폐하를!